기부천사 남자친구, 와 진짜 이거 좀 이번 사연 좀 주목해 주시죠.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재보여주신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착해도 너무 착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전 2년 전에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착한 인성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남들은 놀기 바쁜 주말에 짬을 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식당에 가면 직원들한테 늘 친절하게 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할머니들께서 전단지를 주시면 그걸 다 받아서 가방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제가 이런 남자라면 꼭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간간히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번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회 초년생인 만큼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런데 최근에 이상할 정도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카페에 가면 항상 스무디에 디저트도 주문을 했는데 제일 저렴한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출퇴근길도 대중교통을 안 타고 몇십 분씩 걸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으로 취업해서 버는 돈들을 의미 있게 쓰고 싶은 마음에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금액이 무려 50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후원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느라 빠듯했던 거고요. 당연히 돈을 모으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저는 서른이 되기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게 꿈인데 이렇게는 절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심란해요. 과하다는 걸 알고 줄이겠다고는 했지만 남자친구 성격에 과연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선행을 베푸느라 돈이 얻는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의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영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다혜야, 나 지금 많이 당혹스러워. 난 말이야 남을 도울 때 행복감을 느껴. 살아있음을 느껴. 다혜 너 이런 내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다. 비혼하다가 결혼하고 싶다고 느꼈다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는 싫어서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야, 또 어쩜 사랑이 변하니? 네가 반했던 2년 전에 나 그리고 지금에 나 똑같은 박지훈이야, 동그라미. 아, 딱 구도가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여지. 야, 박지훈. 내가 지금 너 기부하는 것 자체를 놓고 뭐라는 게 아니잖아. 정도껀 하라고. 너 형편껏. 너가 무슨 가수 김장훈이야? 너 그거 병이야, 병. 야, 아프리카 아이들은 눈에 밟히면서 같이 살 여자친구는 안중에도 없어? 너 나랑 결혼해서 손가락만 빨고 살 거야? 어, 기부도 우리 쓸 거는 남겨놓고 뒤에 하는 거지, X. 양빈호 사장님. 일단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남자들, 미혼인 남자들이 돈이 부족할 때는요. 다들 술값 내느라고 돈이 부족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남자친구분은 좋은 성격인 거고요. 그리고 그냥 돈을 이렇게 기부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써가면서 선행하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꽂혔던 게 정기 응원을 한다는 건 본인이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해요. 요즘에 여러분 친구들 직장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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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듣거든요. 처음이니까 아마 그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몰랐을 거예요. 돈 처음에는 월급 막 이렇게 들어오면 와, 막 나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술값 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복 받은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저도 이건 행복한 고민 같아요. 네, 저는 이거 그냥 단순히 착해서 문제예요라는 거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남자친구 본인의 나름대로 가치관이나 신념 또는 종교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고쳐야 되는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태도가 아니고 사실은 칭찬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인데 그거를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자친구가 못하게 한다? 이건 여자친구나 남친구나 다시 한 번 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 이제 저는 양쪽 다 너무 이해가 돼서 그래요. 여자친구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러나 이제 남자친구의 어떤 생활태도나 이런 것도 저는 존경스럽기 때문에 제가 존경스러운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면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고 이런 게 싫으면 못하는 거죠. 다시 한 번 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이 되어서 아기도 낳고 그러면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박빈호 사장님. 좋아요. 이걸 갖고 기부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50만 아마 벌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5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쓸 돈이 없다고 하고 저축할 돈이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뭔가 이거는 뭔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파악하고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지금 여자친구가 꺼려하는 거거든요. 김장훈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벌 가수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만나보면 그분도 그게 되니까 하는 거지. 이 남자친구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여자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요청하는데 커피다 이런 것도 줄여들고 이런 거는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 좋아요. 형편에 맞게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채팅창의 분위기는 제가 얼핏 봤더니 X가 맞네요. 네. 저도 기분 좋은데 본인에게만 착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결혼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오래 두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꼬맹만 님. 기부도 좋지만 결혼할 생각은 안 하나. 가족은 생각하면서 기부를 해야죠. 라고 하셨고요. 이촉호 님. 저런 사람은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다 빌려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CIHI 님.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